당신이 만나야 할 사람은 문자나 카톡을 잘 보내는 사람입니다. 그 사람은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당신이 만나야 할 사람은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.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. 당신이 만나야 할 사람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. 그 사람은 나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. 당신이 만나야 할 사람은 확신에 찬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. 그 사람은 기준 잡힌 인생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. 당신이 만나야 할 사람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. 그 사람은 주위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. 당신이 만나야 할 사람은 아무리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. 그 사람은 작은 행복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입니다. 당신이 만나야 할 사람은 생각만 해도 대단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. 그 사람은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입니다. 당신이 만나야 할 사람은 독소와 사색을 즐기는 사람입니다. 그 사람은 항상 배울 곳이 많은 사람입니다. 당신이 만나야 할 사람은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입니다. 그 사람은 멀리 있는 복도 찾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. 당신이 만나야 할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입니다. 그 사람은 삶을 항상 편의하십니다. 이런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인생, 성공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. 당신이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. 당신이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